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모기와도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보건당국이 어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와, 우리 보건당국 정말 안 그래도 바쁜데. 바쁜데, 모기까지. 네, 정말. 일본 뇌염 경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질병관리청이 주 2회 모기를 채집을 합니다. 1일 평균 개체수를 분석을 하는데 작은 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중에서 50%가 넘어갑니다. 이 빨간집 모기가 넘어가면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가 우리가... 전체 모기 중에 50% 넘어가면 발령이 되고요. 네. 이것까지는 참 어렵네요. 일본 뇌염이 어떤 질환인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빨간집 모기로부터 오는 그런 질환인데요.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빨간집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인체계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증상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요. 초기에는 고열, 두통, 무기력, 흥분 상태 등이 나타나고요. 병이 진행되면서 중추신경계가 좀 감염이 됩니다. 의식 장애, 경련, 혼수 증상이 나타나고요. 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아시아 각국 환자의 대부분이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고 최근 또 일본에서는 노인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특히 어르신들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진짜 무서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빨간집 모기는 어디에 살아요? 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을 하고 야간에 흡협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암갈색의 소형 모기인데 모든 그 빨간집 모기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더라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살짝 열을, 미열 정도만 동반하는 그런 가벼운 증상에 그치는데 일부에서 아주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경보가 현재 발령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안 오는 거죠? 집에도 갈 수 있죠. 아니,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만 사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는데 그 근처에 집에 계신 분들은 집으로까지 날라올 수 있고 도심 지역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는 안 가는 게 좋고요? 그럼요. 뭐 이거는 뭐 걔네를 보고 오지 말라고 말한다고, 백날 말한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우리가 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많은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자는 많지는 않아요. 연평균 20명 내외고 90%가 40세 이상인데 주로 8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지난해에는 10월 8일에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총 7명이 좀 감염이 됐는데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인데. 그럼요. 최선이죠. 어떻게 하면 모기에 물리지 않아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기에 안 물리냐고요? 갑자기 왜 화를... 아니, 그냥 어제밤에 제가 모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어제 윙윙 소리에 좀 잠을 못 자셨나. 그 윙윙 소리가 정말 사람을 정말 막, 그게 알죠? 아,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모기약을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엄마, 나 꿈에서 엄마가 욕하는 꿈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결에 제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모기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떻게 하면 모기 안 물려요. 저 같은 경우도 잘 때 윙윙 소리가 나면 모기를 포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허공에 주먹질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그런데 윙 소리 들리면 더 열받죠. 그러니까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지금 그 방법은 모르시는 거죠? 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알았어요. 설명을. 오늘 유독 김혜민 PD의 화장이 좀 진한데. 저 오늘 화장 안 했는데. 아, 안 한 겁니까? 그렇게 화장을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반질반질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어제 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뭐. 그런데 화장이 왜 있어요? 진한 향수나 화장품을 짙게 바르면 모기 물릴 확률이 높아요. 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피하시고. 밤에 잘 때. 그러면 모기를 위해 내 피부를 내줘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요. 일단 접종이 중요한데. 그렇죠.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서 일본 내용 예방접종을 하시고요. 네. 면역력이 낮거나 모기에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이 큰 성인 역시 예방접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야외 활동할 때 밝은 색의 긴바지, 긴 소매옷을 입어서 피부에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고요. 또 모기에 물리지 않게 품이 좀 넓은 옷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옷이나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야외 활동을 할 때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모기를 피하려면 진한 향수나 화장품을 뿌리라면서요. 뿌리면 안 된다고요. 아, 뿌리면 안 된다고요. 반대로 알고 큰일 낼 뻔했네요. 뿌리면 안 된다고. 오늘 밤에 진한 향수 뿌리고 화장하고 잘 뻔했잖아요. 아까 그 말씀이셨어요? 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모기 때문에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잘 먹고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였거든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등산 같은 거 하시거나 하시면 조금 선크림 짙게 바르시거나 좀 향나는 거 바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좀 자제하시고.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모기장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어제 일본 내염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이런 좀 생활수칙들 잘 지키셔서 좀 감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8326님이 모기가 바보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들을 쓴다 해도 물릴 사람은 물린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다 물리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모기를 유인하는 좀 그런 것들을 기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건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이명박 님께서 모기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명박 님은 아니시겠죠? 알겠습니다. 퀴즈 내주세요. 보건당국이 어제 전국에 일본 내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 내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 모기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작은 빨간 집 모기, 2번 혜민이네 집 모기. 내가 진짜 혜민이네 집 모기 오늘 정말 결판을 낼 거예요. 정말. 가서 박멸하십시오. 1번 작은 빨간 집 모기, 2번 혜민이네 집 모기. 정답하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백원의 유료 문자 샵0945, 우물점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최영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